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Select Box를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lect Box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데이터 컬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는 CT 컬럼과 코드 컬럼을 갖고 있고, 해당 컬럼들의 데이터는 로컬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Select Box를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기 위해 바인드 아이템 셋 항목을 체크하고,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라벨 값으로 CT 컬럼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밸류 값으로 코드 컬럼의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바인딩한 데이터 리스트의 CT 컬럼의 값이 선택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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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